1두백미라고 불리는. 저희가 준비한 건 다섯 가지 부위. 차돌. 완전 친하지. 딱 알죠. 안심. 안심. 꽃등심. 꽃등심. 그다음에 부채살. 부채살. 갈빗살. 갈빗살. 세 가지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추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소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결까지도 제가 공부를 해서. 제일 최근에 제가 구입했던 건 제비추리. 제비추리도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는데. 제비추리. 이 중에 부위 중에 부채살이 제일 싸요. 저는 새우살 제일 좋아요. 제일 비싸요. 형은 25년 동안 회식을 했어요. 난 살치살. 근데 안심, 꽃등심이 어려워요. 비슷해 안심이라고도 아니에요. 안심이 마블링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식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위. 집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2번. 2번이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미쳐살이. 아, 저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저도 나왔는데. 저는 첫 번째 꽃등심. 첫 번째 꽃등심. 두 번째 부채살. 세 번째 안심. 안심. 네 번째 차돌. 네 번째 차돌. 네, 다섯 번째 갈비살. 갈비살. 후각. 그리고 미각. 아, 네네네. 한우 부위에 대한 냄새를 맡아주셔서. 먹어요, 먹어요? 이거네. 드세요. 없지, 왜? 보물 맞았나? 응, 1번이 이거네. 에이. 미각 안 먹어? 이야, 부드럽다. 음, 좋다. 1번이 꽃등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이 갈비살이 되면서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1번을 부채살로 했거든요. 저는 1번이 부채살이고요. 한 명 살려 죽이는 거 없나? 쟤는 먹이겠습니다. 딱 이거 맞추면 이 사람과 같이 먹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 정도. 그럼 제가 가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이야기. 샬리 김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아, 저는. 아, 저는. 샬리 김. 제가 45살입니다. 25년 회식을 했습니다. 괜찮네. 아니, 뭐 됐네. 아, 기분 온다. 다음 이야기. 샬리 김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아, 저는 새우 씨랑, 새우 씨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네, 네, 네. 약간 닭똥집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왔어요. 어, 맞아, 맞아. 어, 있잖아. 그럼 차돌은 아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먹은 게 겉에가 많이 탔어요. 네, 네. 갈비는 좀 많이 타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헷갈려는데. 근데 안심, 꽃등심이 어려워요. 비슷해, 안심이라고. 안심, 근데 안심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헷갈려는데 부드러운 거 정도가. 3이 뿔뿔이야, 뿔뿔. A 뿔뿔. 어? E가 좀 덜 소프트했고. 그래서 갈 안꽃차부. 그래서 갈 안꽃차부. 2번이 갈 안꽃차부. 없다! 2번 근데, 내가 1번은 확실했어. 박성호 한 통! 헬스윙 25년 차입니다. 왜냐하면 겉을 날래요, 좋아해서. 돌아, 돌아! 오른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리로 굴러간다. 그렇지, 그렇지. 뒤에, 뒤에, 뒤에! 그대로 슛! 달려가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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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슛! 그냥 슛! 다시 한 번. 슛, 슛, 슛! 슛, 슛!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슈팅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오, 슈팅 좋았어. 오, 슈팅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나도 한번 줘봐 봐, 나도 한번 줘봐. 이렇게 해서 본 경기인 하이 앵글 사커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내가,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는 뭡니까? 축구 경기에서 내가 누구야는 뭡니까? 샷! 콕! 진혜야! 오른쪽, 오른쪽! 진혜야! 오른쪽, 오른쪽! 진혜야! 오른쪽, 오른쪽! 진혜야! 오른쪽, 오른쪽! 광복판을 차면 어떡합니까? 샷! 콕! 자, 송진우의 슛이 들어가면서 동키호트 팀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야... 자, 여기서 슛 되는데. 샷! 콜! 자,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송진우 선수의... 자체 골! 추가 득점! 송진우! 송진우 선수의... 송진우였습니다. 이야... 자, 뒤로 그냥 뒤로 빼앗자. 어? 자, 쉬어! 어? 야! 자, 송진우 선수! 자, 송진우 선수! 이야... 좋다! 노마크, 노마크! 돌아, 돌아! 어, 기회입니다. 김창민 기회, 김창민 기회! 노마크, 노마크! 노마크, 노마크! 자, 자! 스탱이 산다! 스탱이 산다! 자! 스탱이 산다! 스탱이 산다! 자! 아야! 골! 나이스! 자! 아야! 골! 나이스! 아야!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